동대문구가 추석을 맞아 지역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. 구는 9월 15일까지 이문초등학교, 숭인중학교, 청량고등학교 등 지역 초중고교 12곳과 정릉천변, 신답고가, 회기업 주변 등지의 공영주차장 13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. 무료 개방되는 주차시설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자율적인 이용으로 운영하지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, 관리를 위해 구청 당직자와 주차단속 직원이 연휴 기간 내 1일 2회 이상 순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구는 이번 주차시설 무료 개방이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지, 친구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무차 areas 호흡